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름 신경 좀 써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되네 죽여줄게 찾자 이거 별거 아니죠 그치 은성아 별거 아니죠 코금바 들기 잘한다 바로 저기 저렇게 하냐 이거 밀고 가자 오더라도 받고 죽으면 그렇게 손해 안 해 오가나면 맨날 맨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 야 내가 플래시 써서 너 성타는데 친구가 대박 아니었냐 나이스 나이스 야! 칭찬 좀 하라구 진짜 이러다 운다 하하하 그래 내가 칭찬이다 그래 남바 저는 컨트롤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아 지금 아 더블 빠졌어? 누구 더블야? 아 그냥 브라운 맞지? 코그모 더블 빠져가지고 코그모? 어 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 뭘 길게로 갈려 지금 존나 개발났구만 이거 정글 조심 위에 안 보여 올 때 지금 보시면 곤미드밖에 없어 뭐라고? 안돼요 죽고싶지도 않고 아 시발 채팅 더 올려야겠다 아 이 새끼도 시발 시발 야 잠깐만 아 존나 이 새끼도 열받게 하네 야 말거지마 고고고 나 나 나갔어 방패도 시발이 꽉 빼네 빨리 그렇지 이상하다 뒤에 렉사이 안 쫄면 돼 안 쫄 얘네 텔 버그 했다 텔 라즈 박아놨어요 아 실제로 잘하자 아 진짜 아까 루시아는 존나 못했어 솔직히 내가 인정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와 형님 진짜 고마워요 아 여기 멘탈 날아가는데 그리고 그라우가 가야 레이크 타입 위에 그라우가 가야 레이크 타입 위에 응 아 이정도는 풀어도 돼 이제 아 이제 다토라인드 존나 이기니까 밑에지 말자 잠깐만 휴지떼요 형 렉 사입 결받게 해서 너무 나이스 정글 잘해주네 결받게 해서 털어야지 응 저 정글 오픈하고 있네 저 정글 오픈하고 있네 킬림샷 없네 봐봐 봐봐 이겨 이겨도 뭐라 하잖아 나를 어떡하라고 봐봐 잠시만 더 너 데프트 핑크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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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핑크 깨져 핑크 가베 다 빠졌다 오케이 오케이 엑사이 위에 우리는 노텔 나이스 나이스 형 뒤에 텔 불실 없어요 나이스 아 존나에 박혀있어 진짜 이거 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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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거에요 형 아 그래 덧 나이스에요 형 덧 때문에 잡았다 그래 나 미쳤어 흐흐흐흐흐 나 미쳤어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뭘 봐줘요 저도 전판 개씩 털렸는데 흐흐흫 흐흫 뭐라고 안돼요 듣고싶지도 않고 엑사이 위에 아 아 아 나 나 가 가 가 가 가 오 뭐 빼는 거야 뭐냐 하냐 그거? 백사이 위에 맞혔어 킬 안되게 안 돼? 맞어? 라인 먼저 박는 게 나아 라인 바꿔 빼줘 근데 무려야 될 것 같은데 렉카이 트롤이야 나 카시 몰라요 백사이부터 사이처부터 오픈한 것 같은데 로봇 파는 고기 탈퇴 조용히 조용히 걔 아 조용히 렉카이 조용히 렉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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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섬아 모르가나 폭격 잘했지. 이 게임이 힘들었을듯. 얘 조합이 코고무가 모루가나 대압해. 한 대 맞으면 그냥 끝나. 근데 이게 진짜 투사치가 느려서 잘하는 원들한테 별로 안 좋은 픽이에요. 근데 데포트는 잘 맞는다 이 형아. 어? 죽으려. 에이쿨. 에이쿨. 이렇게. 이제 빡쳐서 뚜벅이 안 할 듯. 에이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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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쿨.